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조세불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 성격을 지닌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블랙시위 및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류신문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7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윤식 기자와 김거미 기자는 얼치로 집회 및 문 대통령의 신발 던지기 경찰이 제재하자 항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특히 이윤식 기자가 찍은 사진이 기사의 상단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4.15 선거 조작 진실 규명하라 그리고 4.15 부정선거 민주주의는 죽었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과 무대장치를 함께 잡았기 때문에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금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큼직한 종류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지 않더라도 큼직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사입니다. 또한 사진 밑에는 설명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서울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4.15 선거 조작 규탄 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윤식과 김거미 기자입니다. 메이저 경제지의 젊은 기자들이 4.15 부정선거 기사와 부동산 대책 항의 및 조세 저항운동을 함께 묶어서 장문의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또 그것을 실어준 편집부의 방침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앞으로 연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압축하고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무렵에 서울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 중이던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 시위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의 집회 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에 제지를 하면서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다가 조금 과격한 행동한다고 그럴 수 있나?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금지됐는가? 집회의 주최 측에 이날 집회 중 집회의 참가들에게 문 대통령 얼굴 사진에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 항의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진 것을 빗댄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200여 명 가량이 모인 집회에서 6명이 나와서 신발을 던지기로 했지만 이 행사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30대 여성 등 참가자 3명이 신발을 던졌을 때 사회자가 경찰이 퍼포먼스에 대해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경찰 요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갈 수 없다면서 퍼포먼스 중단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신발 던지기가 시작되자마자 체정에 나섰고 경력 수십 명이 무대 주변을 둘러서는 등 긴장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퍼포먼스가 중단되자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뭐 했냐고 따졌고 70대 남성은 대통령 욕해도 다 집어넣겠다는 거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곧 이어서 무대에 오른 30대 남성은 언제부터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금지됐느냐고 따졌습니다. 현재 여건들 자기들이 외치던 표현의 자유 국가가 아니냐면서 어떤 국가에서 대통령 얼굴에 무엇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서울 곳곳에 100여 명의 이상 집회가 16개가 신고되는 등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진 가운데 보수 집회에서는 이 같은 신발 던지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얼찌르 입구역 인근에서는 1500여 명 규모의 태극기 집회에서도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습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 시위는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검정옷을 입은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한다는 자원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에서 설명을 더한 젊은 기자들은 무언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닌다는 20대 중반 여성은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고 또 마산에서 올라온 70세 남성은 총선을 재투표해야 한다면서 오늘은 학교를 대표해서 왔다 집회를 할 때마다 오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참 용기가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사라고 봅니다. 고교연합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전합니다. 또 이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부동산 대책과 조세장 운동도 함께 소개합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서울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월 17일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온라인 카페가 공동 주최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 저항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계천년 1차 도로에는 천여명이 모여 앉아서 200m가 넘는 긴 줄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18일과 같은 장소에 열린 집회에 500여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서 2배가량 늘어난 인원입니다. 이들은 led 촛불을 들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 3법 처리하라.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처리하라. 집주인이 봉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장년층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와 청년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집회와 함께 포털사이드에 나라가 니끄니 문재인 내려와 등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올리기 운동을 펼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단 사람이 아침 5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43명이나 됐습니다. 경제지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붙인 것 치고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가브리엘 분이 의견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현 시점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보라는 가면을 선 사회주의단에 지배하는 일종의 독재정권이다. 자기들의 행위는 정상이고 다른 집단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정권, 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은 폭망하였고 중소기업은 서서히 생존하기 어렵고 대기업은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각종 규제로 조사해서 압박을 가해 굴복시키란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사적 감정과 사적 단체만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장관이고 국방과 검찰 조직은 와해시켜서 오합치졸만 만들어놓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본인들은 일명 민주화운동이란 대모행위로 대학시절을 보내놓고 이제는 정권에 반하는 집회와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제재하고 체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종류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애서 무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사회로 부정선거의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못내 부담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끝까지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